오늘 주제를 잘못 잡았지? 자, 들어갈 때 여기 끊는 또 저번처럼 이렇게 세게 치면 안 되는데 딱 끊는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드로 빨리 멈춰야 돼 그리고 다시 스매싱 빨리 멈추고 오른쪽 가던가 왼쪽 가던가 지금 만약에 클리어를 쳤을 때는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많은데 스매싱 쳤을 때는 사선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죠? 반대드라이브도 쳐야 돼 드롭 스매싱 드라이브 그렇지 준비 드롭 할 때 스윙 한 번에 자, 다시 하나, 둘, 셋 드로 다시 드로 오늘 주제를 잘못 잡았지? 자, 드로 드로 할 때 또 저번처럼 이렇게 세게 치면 안 되는데 딱 끊는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자, 준비 하나, 둘, 셋 톡! 그렇지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때리고 바로 멈춰야 돼요 위로 위로 많이 뛰지 말고 드롭하고 하나, 빨리 멈추고 스매싱 빨리 멈추고 드라이브 자, 드롭하고 하나, 둘, 스톱 그렇지 바로 때리고 바로 멈춰야 돼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걸어주고 그렇지 뒤로 가서 하나, 둘, 셋 때리고 때리고 스톱 반대로 드라이브 가면은 한발로 똑 잡아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가운데 항상 준비 드롭 스매싱 이거 봐 드롭하고 스텝이 많으면 안 돼요? 게임할 때 자 드롭 빨리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스매싱 빨리 멈추고 오른쪽 가던가 왼쪽 가던가 빨리 멈춰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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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드롭이랑 스매싱인데 드롭이랑 스매싱 똑같은 위치로 가는데요? 다시 시작 드롭 살살 스윙 너무 쎄 그냥 가볍게 툭 위에서 가볍게 툭 끌고 내려오지 말고 멈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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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그렇지 때리고 바로 하나, 준비 드롭 멈춰야 돼 하나, 둘, 셋 어깨 열고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어깨 열고 하나, 둘, 셋 바로 때려야 돼 오늘 힘들죠? 자 일단 바꿔주세요 드롭 스매싱 드라이브 드롭 정확하게 하나, 어깨 열고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아냐 아냐 끊으면 안 돼요 부드럽게 앞으로 나와야지 손목 그렇지 둘, 셋, 넷 하나 내려가면 안 돼 앞으로 들어가야 돼 앞으로 살살 툭 하나, 둘, 셋 하나 스매싱 하고는 지금 만약에 클리어를 쳤을 때는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많은데 스매싱 쳤을 때는 사선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반대 드라이브도 쳐야 돼 알겠죠 준비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그래야 직선도 치고 여기 반대도 치고 그렇지 드롭 살살 하나 하나 다시 살살 하나 하나 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스매싱 하고 빨리 멈춰야 돼 빨리 준비 하나 다시 공 기다렸다가 툭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다시 공 앞에 두고 스윙 콕 가운데 쪽으로 괜찮아 다시 드롭부터 다시 드롭부터 하나 공 끝까지 보고 앞으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잘했어 들어 스매싱 드라이브 시작 들어 스매싱 반대까지 쳐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준비 발 가볍게 때리고 차요 그렇지 가운데서 차야 돼 하나 둘 차서 쭉 그렇지 하나 둘 차요 차요 쭉 그렇지 하나 둘 차요 쭉 그렇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둘,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트로까지 하나 둘, 오 잘했어 수고하세요 둘, 오 셋, 넷, 다섯 둘, 오 셋 둘 감사합니다.